할렐루야 부산원놀이교회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보나콤을 섬기고 있는 강동진 목사라고 합니다. 이번 1월 6일날 저녁 집회 때 여러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.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의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.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